피부야, 피부야, 뭐하니? 세럼 받나? 살았니, 죽었니? 살았다! 살아 숨쉬는 피부를 위해 툰드라에서 왔어요. 사과 발효 세럼 와, 피부가 살았네. 아직 안 살았네? 더샘, 피부를 살려주세요. 이거 써. 더. 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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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ri. 항상 위에 있다. 틈을 보이지 마라. 두피 건강을 위한 33배 빈틈없는 생각. 여자에겐 두피도 얼굴이다. 계열 한방 비법, 댕기머리. 내 안에 오리지널을 깨워라. 블랙야크가 히말라야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. 세컨드 아이더 프렌즈 9월 16일 필름 오픈 아이더 아이더 아이더